에어 에어 핑맨 님 어디기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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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얘가 나 안죽이거든? 내가 핑맨 잡아놀테니까 너가 핑맨 죽일래? 나 저 뒤에 있어요 야 빨리 아 근데 뭐 죽일 것 같아? 얘가 뭐냐면은 야 위치를 바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어디가 어딨지? 물 물 물 물였다 잠시만 너 쿨해요 저 오우후 죽여버려 죽여버려 너 죽일수있어 너 핑맨? 핑맨 죽여버려 핑맨 죽여버려 핑맨 죽여버려 내가 평타로 데미지.. 데미지 달게 할게 진짜 평타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누나 내가 내가 아이씨 이 거버리 같은거 이거 뭐야 내가 얘 때리고 있거든! 핑맨! 내가 때리고 있거든! 빨리 빨리 와서 빨리 달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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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빨리 빨리 때려 말이야 빨리 때려 바이킹 어디야 어디야 어디 떨어졌어 와 와 이 사람 와 개잘한다 야 왜요 내가 방해했어 내가 방해했어 내가 방해했어 야 도망가 일단 도망가 도망가 선이 장난이 아닌데요 야 핑맨님 떨어지면 물낙법 쳐요 물낙법 아 진짜? 못잡아요 누나 누나 저 갈게요 야한테 가지마 가지마 바이킹밖에 없다 야 아니 바이킹 안 통해요 아니 한 번만 더 해봐 아니 물낙법을 친다니까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뒤돌아 봐 뒤돌아 봐 한 번만 더 해봐 아 저 지금 지금 안 돼요 누나 죽어요 저 진짜 저 피지 지금 세 칸 밖에 안 나오 아니 몇 칸이야 이거 일곱 칸 일곱 칸 어 아 내가 내가 거울이 어 아 저 위치 바꾸는 게 눈이구나 눈이야 눈 그래서 눈을 마 아 눈을 먹었네 그래서 아 그랬구나 아 야 내가 귀찮게 하고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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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게요? 어 귀찮게 하고 있어 이 나쁜 놈 빨리 죽여 우무야 언제 와 누나 못 죽여 우무야 빨리 피 채워서 와 내가 피 채우면 할게요 우무야 우무야 내가 귀찮게 하고 있어 빨리 와 누나 지금 피 거의 다 차가고 있어요 지금 세 칸 세 칸 세 칸 두 칸 남았어요 두 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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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어 근데 전화 왔다 저 나 물락법이 사기 여보세요 양띠님 예 자꾸 절 치시네 예예 원래 이럴 거 이럴 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라고 어머님이 와가지고 귀찮게 개미새끼처럼 깨물라고 도망치더라고요 신경쓰면 아픈 거 개미처럼 깨물라고 레디님 제가 템 드릴게요 저요? 네 주면 봤고요 저 리스폰 쪽인데 어디 계세요? 아 제가 드려야죠 우리 팀이니까 어디 계시죠? 여기요 저희 팀이니까 드려야죠 제가 템 넣어놓은 좌표를 알려드릴게요 저.. 저거세요 저기 어디 아이엠에라도 천 삼십개랑 천 삼십개랑 나무 삼십개 넣어놨어요 마이너스 50에 25 마이너스 50에 25? 네 여기로 가면 돼요? 네 그럼 템 있어요? 우선 가다가 배고플 수 있으니까 템 뭐 빵이라도 한 빵보다는 고기 드릴게요 아 누가 때리시네 어 어머님이 자꾸 깐짝대는데 어머 왜 저러지? 죽이지도 못하면서 그쵸? 우선 템 드릴게요 뭐 신발이라도 신고 하세요 발 차고니까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예 이따 봐요 기억하시죠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버님 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 둘은 언제나 하나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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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하고 왜요 왜요 오미XXX 잠깐만 오모님 양띵님도 죽이고 다 죽이고 있어 잠깐만 오모님 미쳤다니까요 지금 오모님 왜 다 죽이고 있어? 오모님 바이킹으로 다 학살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저 개리 저 새끼 왜 어 뭐야 거부감이랑 지금 어? 왜 왜 미장홈이 지금 같이 팀을 했어 포켓뿌끼리 팀을 했네 아 이런 이런 씨브라해 하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네 아 내 오모님이 진짜 미친게 다 죽이고 있어요 야 지금 12시 20분에 아 30분에 빵나는 시간이지 아직 시간 조금 남았다 많이 어 야 다행이다 나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쪼돌려가지고 지금 다행이다 다행이다 뭐하고 있었어? 뼈다귀 많이 구해라 뼈다귀 많이 구하면 나랑 팀으로 갈 수 있을거야 어 그럼 제가 뼈다귀를 구하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너가 뼈다귀 구하고 빵 만들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삼성이한테 전화해 봐야지 자 여기서 대기하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 삼성이 안 받아 자 여러분 여기는 스킬랩도 나오는 곳인데 자 어 여기 머리가 나오죠 어 지금 지금 얘들 공격을 안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사람 능력 중에서 몬스터 소환사 어 동물 소환사가 있어서 공격 안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죠 오케이 아싸 오케이 마리 자 저는 뼈다귀 많이 구하면 돼요 여기서 다운랩 콱 레버를 구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그냥 뼈다귀 오지게 많이 구하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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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벨 15인데 이 인센트 뭐 만들고 싶다 야 여기서 애들한테 걸리면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뼈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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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0개 많이 구하자고 뼈다귀 한 40개 구해 놓을까요 뼈다귀를 꼭 원피스에다 갖다 넣어 놔야 돼 어 뼈다귀 원피스에 못 갖다 놓으면 망해요 저 지금 여기서 캔거 어 다 놓고 와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진짜 꿀 꿀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근데 저 아 철 여깄다 아싸 철을 녹이자고요 어 철이 없으니까 철을 여기다 녹이자 오케이 잘 됐다 오케이 오케이 누가 나 뒷송수 치는 거 아니겠지 뒷송수 치면 개나쁘다 오케이 와 화살도 많이 구하고 자 여기서 저거 녹아다 하면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어 몬스터 수환소라는 던전인데 지금 애들이 여기 안와요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 서로서로 죽이느라 이 던전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어 이 룰이 추가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 같아 자 적당히 했으면 부수고 가도 되고 이거 스폰어 부수고 가도 돼요 아 근데 애들이 빵을 많이 얻어야지 아니 제가 그걸 뺏어야 되기 때문에 어 안 없애워 가겠습니다 야 지금 내가 지금 야야 잠깐만 야 이럴때 애들이 뒤통수 치면 죽 되는데 큰일나는데 자 혹시나 돌검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혹시나 오케이 오케이 아 양갱이 계속 죽는데 큰일이야 멘붕 하셨겠다 좋아 좋아 멘붕은 나의 승리의 길 전화 좀 해볼까 아 잠깐만 누구한테 전화 걸까 핑맨 핑맨 전화 안 받는데 야 나 버려졌어 야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오는 애들이 없냐 야 내가 전화를 꼭 걸어야 돼? 좀 전화 좀 걸어주지 아니 내가 전화를 하나하나 걸고 있어 날 그렇게 신호하는 사람이 없는건가 이럴수가 아 야 김치잖아 이건 알 라잇 김치 김치도 굽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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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많이 구워야돼 많이 많이 구워야됩니다 빵집에다 원피스 만들라구요 야 이것도 닫아놔야겠다 제가 일부러 아 이거는 켜놨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채팅방을 닫아놨어요 어 이 채팅방 닫아놨는데 제가 순간 이거를 이것도 꺼놔야겠다 제가 왜냐면 오케이 네 선생님 아 언니 네 삼성오빠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어? 삼성님한테 배신을 당해서 삼성님 배신했어요? 예 저를 버렸어요 그냥 아 개 바쁘네 아아 지금 터뜨려 어 왜 삼성님 지금 배신해요? 몰라요 그냥 갑자기 버렸어요 저를 아까 팀 해준다 했잖아요 예 팀 해준다 했는데 갑자기 그냥 저를 버리고 가더라구요 아 삼성님 완전 나쁘네 제가 그러면 템 있다가 줄게요 뭐 줄건데요? 어 뭐 풀셋 정도는 맞춰줄 수 있어요 철 아 진짜요? 음 당연하죠 아 제가 진짜 템만 맞추면은 다 썰 수 있거든요 진짜 제가 지금 템을 빵이 사실 몇 개 있어요 제가 만드는 게 아 진짜요? 예 그래서 템만 좀 좋았으면 빵을 더 많이 만들어서 아버님 조금 드리고 저 조금 가질 수 있는데 그럼 같이 공동우송도 할 수 있지 공동우송 할 수 있는데 이게 템이 안 좋아서 공동 1도 우송하는 법이 똑같은 개수 같이 넣으면 돼요 예 그래서 템이 안 좋아서 못해요 그걸 아 오케이 오케이 이따가 제가 꼭 드리러 가겠습니다 언제쯤? 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엄청 힘들죠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제가 지금 파밍 중이라 아 진짜요? 파밍 끝나고 뭐 더 좋은 템으로 주실 수 있다면 좋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기다리고만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예 아 나 개 나쁜 놈 같아 얘들아 어떻게 해 아 기다리고만 있겠다 이 말이 너무 아 나 갑자기 막 착한 사람 될 것 같아 난 개 나쁜 놈 같아 자 여러분들 근데 날카노 5 이거 돌보먹었어요 아니 이럴수가 얘는 야 일정 확률 나오나봐 이거 녹아다 뛰자 어 또 있어 미쳤다 이거 이거 나만 아는 사실 나만 아는 사실 좋았어 죽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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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다 뛴다 이거 약간은 헛점 같긴 한데 좋아 이거는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내구도가 많이 없어서 몬스터 가지고 있네요 자 일단 다시 소리킬게요 저 뼈락이 개많이 구했어 빵 만들기만 하면 돼 자 여러분들 규칙중에 이거를 부셔도 되거든요 어 이거 잠깐만요 제가 다 부수면 미안하니까 이거 어느 정도는 부셔놓을게요 뭔가 파밍이 잘 돼서 오케이 어느 정도만 부셔놓고 가도록 하죠 오케이 안녕 잠시만요 자 저만 꿀파밍하고 가면 됩니다 어 일단 이 규칙중에 여기를 파괴시켜도 된다는 어 된다는게 있었어요 아까 회의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만 부셔놓고 하죠 그래도 제가 매너인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는 파밍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꿀파밍을 못하게끔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횃불도 다 씹어넣고 그리고 횃불도 다 씹어넣고 깜짝이야 나 양띵님인줄 알았어 순간 이렇게 박아놓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만 다 잡고 가자 어 여기 또 하나 있다 와 이거 개꿀파밍이잖아 이거 큰일 났다 그냥 나 꿀짝 났는데 어 여보세요 아 아까 왜 전화하셨었어요 아 그냥 아 그래요 저 아까 양띵이랑 통화하느라 아아 아아 아 난 버리겠다 아 그게 아니라 난 버리겠다 난 전 안하겠다 아버님 아버님 너 왜 나한테 아까 나쁜짓 했어 뭐요 난 쓰레기라매 아 그게 아까네 그거죠 어? 빅재미를 위해 빅재미 빅재미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빅재미를 위해서 한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저는 오늘 목표가 뭡니까 양띵이 멘붕입니다 아 양띵이 멘붕? 제가 지금 진짜 쓰레기 짓이긴 한데 어 빅재미를 위해서 어 양띵님 보.. 제가 지금 흑기.. 제가 그냥 백마탄 왕자님 자처해가지고 양띵님 가까운 사람 다 죽이고 아 진짜? 템 준 다음에 주고 어 그리고 제가 양배추 빵을 훔쳤어요 32개를 양배추 빵을 훔쳤다고? 예 빵 훔친 다음에 제꺼인만의 양띵한테 반 떼줬거든요 아 진짜? 양띵님이 지금 와 너무 고맙다고 너 근데 정말 죽이면 안 될 것 같았는지 잘 봐요 이렇게 했죠 어 이분은 절 완전 신뢰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 지금 미행하고 있거든요 미행하고 있어요? 이분이 빵을 모았을 때 통화를 걸었죠 어 빅민이 오셨냐고 그리고 죽이는 거죠 그럼 이분이 당황타겠죠? 그럼 제가 그 때 오 야 너 너 개 사악하다 원래부터 이럴 거였다고 빵을 모으게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너 완전 쩐다 아 내가 지금 일단 잠깐 바빠서 전화 좀 끊을게 네 야 여러분들 후추님이 아까 원피스를 버리고 왔으니까 이걸 제가 쓰도록 하죠 천재 아닙니까 저 천재야 천재야 연주처라 육아 찌 Александ 쏟아 ciendo llers 이넘 우여 오! 오! 선행이 있어! 뭐야 이거? 네 악원님 네 어디 가시나? 저 여기요 안녕하세요 필빵 들어오셨어요 제가 부부 막아 드릴게요 님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이름이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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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아 제가 여기가 원피스가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 일로 오세요 예 빵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래요? 뼈 많이 쓰셔야 했는데 어디 있어요? 뼈 늑대꽃이었어요 아 늑대꽃이었어요? 아 늑대꽃이었어요? 네 우리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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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 밖에 미미 있어요? 네 밖에 미미 있는데 밖에 안 들어오네 집안에 아 딱 그러면 지금 아이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바이킹을 몇 번 타고 왔더니 정신이 없네요 일단 우리 여기서 빵 만들죠 저 뼈 지금 90개 있거든요 네 오케이 완전 많으시네 저 부자예요 부자 아 진짜요? 자 일단 이거 가지시고 오케이 여기다 상자 하고 제 능력 아세요? 어떤 뭐예요? 능력 그 늑대꽃이는 건데 이렇게 잘 해주셔도 되나? 늑대꽃이는 거라고요? 아 늑대꽃이는 건다 늑대 소환하는 거 아 늑대 소환하는 거 아 늑대 소환성 괜찮아요 괜찮? 응 참전이 님 배신했잖아 나쁘게 제가 미인계로 다 꼬셔올게요 너무 나쁘네 팀 내다 꼬셔올게요 미인계로 어 일단은 응? 아니 미인계로 꼬셔올게요 어허허허허 일단 우리가 여기서 네 빵을 만들죠 이게 본래의 본질은 빵을 가지고 디어라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 네네 오케이 여기서 빵만 다 만들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 빵 녹아다 아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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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가진 거 뭐 있어요? 제가 상자에 녹화하는데 거기에 철 몇 개랑 빵 몇 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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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가 놔줄게요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빵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바이킹 타가지고 다 잃었네 그 빵을 아 개저짓들이네 제가 다 빼고 줄게요 진짜 많았는데 진짜 많았는데 자 피메좀 출도할게요 어 피메야 왜 내가 제가 왜 피메인 좀 확실히 보여주고 왔어요 왜 양뜜이 아마 타격이 커가지고 한동안 멍 할 거예요 양뜜이 불러봐 제가 얘기했죠 한 시간 동안 이분 이분한테 내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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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나는 그냥 백만 하트 왕자를 했다니까 가까이 온 사람 다 죽여주고 빵 20개 주고 고기 주고 입혀주고 먹혀주고 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왔는데 저한테 전화하고 피메인이 도망가라고 이상한 애들 온다고 제가 빵 자기 빵 숨긴 위치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래가지고 뭐 하고 쳤어? 아니죠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죽였어요 잠깐만요 좀 쓰레기다 맞지 그런 식으로 저도 그러는 거 아니죠 에이 저건 피메인이고 저런 식으로 저도 저도 그렇게 하려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개소리에요 아이 진짜 아니죠 피메인이 제가 이간질에 잘해 저 아니죠 아니 내가 말했잖아 방금 피메이 너 너무한다고 쓰레기라고 그렇죠 믿어도 되는 거죠 제가 방금 웃었어요 쓰레기라고 했죠 막 킹맨 개나쁘다니까 그쵸 아 빵나는 시간 10분 남았다 저 진짜 아이템 지금 원피스 가면 줄 생각이에요 아 진짜요? 막 입혀주고 먹여주고 아이 아니지 진짜 왜 그래요 살이하고 난죽하고 저 여자한테는 안 그래요 아 그쵸 남자한테는 그러는데 남자 계속 쌍농식기들한테 안 그러는데 여기서 일단 하죠 어 선행이 여기서 하고 저 여기서 하죠 앞에서 해서 아 맞다 씨앗 있어요? 아니요 제가 없어가지고 아 씨앗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거 해가지고 어 낫으로 낫으로 잠깐만요 낫 어딨지? 여깄다 어 없어졌어요 아 갔다올게요 오케이 안녕 빨리 갔다올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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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핑맨 너무 했다 그거 그쵸 일단은 이 게임에서 팀이 엄청 중요해요 그쵸 혼자선 할 수가 없어 없어요? 아 있어요 제가 구했어요 오케이 맞고 제가 맞을게요 남자는 몰라도 여자한테는 배신 잘 안해요 티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오 아 선생님 그래도 되게 착해가지고 좋아 내가 착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착함이 착함하면 저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씨앗 돼가지고 우리 농사하죠 그 뭐냐 선생님은 반대편에서 저 4칸 이렇게 할게요 아 네 아 뼈다귀 없으시구나 여기 뼈다귀 26개 오 이거 다 그냥 뼛가루로 만들게요 오케이 아 이거하고 갑바 맞추고 하면 되니까 혼자서 되게 많이 하셨다 응 아 저 저 신용할만한 팀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팀 팀이 없어 굉장히 쟤도 저랑 팀 아니에요 그냥 독감적인 행동 나쁜 새끼 야 근데 솔직히 양 팀이 방송에서 피곤해 줘 졸라 하겠다 그래도 뭐 방송은 방송이 뭐 그니까 게저지기도 맞죠 아 방송은 방송이니까 저도 가면 그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원래 내뱉으면 안 돼 그쵸 저는 팀을 한 명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요? 저는 원래 첫 팀은 배신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그걸로 저 안심시키고 막 님 님 저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같아 아 제가 좀 의심이 많아요 네 의심이 많아요? 네 의심이요 제가 님 삼성님 버려준 거 어? 제가 다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버님도 착하신 건데 이게 너무 착하면 믿을 게 못 된다고 아 마치 그 아는 사람도 막 따라가지 말랬다고 부모님이 네 근데 저는 착해요 네? 저는 착하다고요 네? 저는 믿어낸다고 아 그쵸? 저도 믿으세요 저는 마인드가 그거예요 마인드가 뭐냐면 네 차라리 팀이 지금 제한이 없는데 어? 나를 증오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거 보다 차라리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우승하기도 더 쉽죠 네네 응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 좀 하지 마요 왜 그래요 제가 저기 오빠들이 저를 안 챙겨줘가지고 이런 책임 받는 게 아 익숙하지 않아요? 예 아 난 리터님한테 맨날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여자고맨 안 뽑나요? 저이요? 여자고맨 네 제가 잘 적응을 못해서 아 그래요? 네 지금 말 잘하시는데 아니 아니 아 선생님이요? 아니 한번 놀러 갔다 왔으니까 아 지금 나 전화가 왔거든요 누구한테요? 맞고 올게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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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삼성아 삼성이라고 아니 선행아 선행아 내가 미안해 내가 정신 나갔어 선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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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템 좀 있냐? 템이요? 어 아 지금 여기 막 입혀주고 좋네요 여기 여기 거기 좋아? 입혀주고 먹여주고 나 거기 껴주면 안되냐? 나 거기 초대해주라 아 여기요? 어 일단 거면은 말해주고 올게요 어 한번 말해봐 네 어 제발 제발 걷어줬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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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줬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빡 한개라도 넣어보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띵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아 진짜요? 팀에 끼워달라는데 제가 누구랑 팀인지 말 안했거든요 아 진짜? 왜 말 안했어요? 아 그냥 혹시 악원님한테 피해가 갈까봐 저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죠 아 진짜 나랑 팀 해야겠다 그래서 양띵언니가 지금 전화가 와서는 팀을 같이 할 수 없겠냐고 아 지금 팀 아무도 안해주나봐요? 그런거 같은데 지금 뼈가루 다 썼죠? 아니요 저 조금 남았어요 네 여보세요? 아버님 네 양띵님 뭐하세요? 어 팀장님한테 뒤통수 남아주신 양띵님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적인 계획적인 산인이었죠 걘 아 그러면 두 분이 팀이에요 원래? 아니요 걔 원래 그런거 좋아해요 어 여기 여기에 또 다른 동맹이 있네 여기 어 누구요? 여기 두 분이 팀이 두 분이 그거에요? 팀이에요? 손형님이 말해줘요 네 저희 팀이에요 그럼 세 명은 어때요? 세 명이요? 네 근데 팀장님이 네 양띵이한테 한 행동 네 제가 알려준거에요 아하하하 언니 피하세요 언니 피하세요 손형님 손형아 여기 난 노동자였어 손형아 너 거기 안줘요? 손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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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손형아 여기 빵 손형이요 여기 빵 손형이요 지금 근데 제가 한가지 알려주면 미손이 뼈 엄청 많은걸로 알거든요 제가 저 빵 손인데 네 저도 거둬주시면 안되나요? 아 방금 손형이 죽었어요 여기 밥 안줘요 언니 알겠다 여기 밥 안줘 안 돼요 손형아 거기서 잘 견디고 있어 나도 잘 견디고 올게 네 네 좋아좋아 이제 좋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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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아 어 아 네 누나 삼성아 우리 아무래도 연합이 짜야될 것 같다 진짜로 누나 내가 볼 때 진짜 연합 양태니 예? 저도 악원님한테 죽었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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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시만요 정신차리게 해야겠다 애들 애들 정신차리게 해야겠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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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얘들아 우리 그냥 미소 밀어주는거 어때? 미소 뭔데요 능력 미소 능력 뭐야 미소는 그냥 빵이 졸라맞는 능력이거든 빵이 졸라맞는 우리 집 다 노동자야 우리 미소 지키자 작전을 하나 세우 그거 뭐지 오모오빠가 좋으니까 미소오빠를 지켜주는거야 우리 집 다 어때요 그냥 미소 지켜주자 내가 이제 좋지가 않아 능력이 후반대니까 그냥 엄청 센야만 날려 이거 막 잘 안으시는 분은 그냥 낙밥치던데 야 그냥 우리 미소 살려주자 우리 그냥 귀찮게 해가지고 이게 쿨이 그리고 잠성우오빠 라거님이랑 같이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템 달라고 한거야 잠성우오빠 아니 들으면서 들으면서 템 달라고 하니까 들으면서 야 뭉치자 야 저쪽팀 배신 너무 잘해 우린 너무 착하게 살았어 지금까지 나 배신 저 배신 되게 많이 때렸는데 나 평생 동안 할 배신 다 당했어 나도 배신 진짜 당했어 나 후추한테 당했어 후추한테 누구한테 당해진 말 안할게 미소야 너 빵 몇개 있냐 지금 셋세트 넷세트 다섯세트 야 그러면은 야 우리 미소 밀어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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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미소 밀어주자 핑맨님한테 핑맨님한테 죽이고 있어 핑맨님 야 우리 진짜 미소 밀어주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이면 안되냐 진짜 우리 한번 믿자 진짜 야 우리 가족의 힘 보여주자 진짜 저쪽은 야 모이고 싶거든요 진짜 누가 야 저쪽은 진짜 배신 밖에 안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란 걸 보여주면 안되냐 한번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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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모이고 싶은데 야 잡혀 야 내가 잡혀 부른다 야 모이자 누나 빵집 앞으로 오세요 빵집 앞으로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 오케이 야 빵집 주변은 너무 위험해 누나 진짜 모이고 싶은데 이거 핑맨님이 자꾸 저 못가게 해요 안돼 안돼 도망가 도망가 야 어딘지 어딘지 불러줄게 얘들아 이쪽으로 와 올 수 있는 사람 와 어디죠 여기 후석쟁이 마이너스 167 떠준다 야 가족의 힘 보여주자 마이너스 168 474 얘들아 여기서 나는 게 있다 야 1분 어디지 이 시간까지 1분이 났는데 어 빵 넣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빵 넣는 3분 뒤에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아 떨린다 몇 분.. 몇 분 동안 넣을 수 있냐고 물어봐봐 아 맞다 나 인첸도 아직 덜 했는데 아 까비 그냥 가야겠다 나 아버님한테 전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빵집 도착 야 받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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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밥 안 줘 야 배신자야 배신자 개배신자 야 저쪽 배신자 밖에 없어 그냥 야 여기 애들이 내려올 때 내가 계속 밀테니까 우리가 밀래? 그리고 미소만 살려줄래? 빵집에서? 어때? 저 지금 빵집 왔어요 나도 빵집이야 나도 빵집 야 빨리 빨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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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습니다 독특 미소님한테 전화해 보자 완전 재미있다 아 미소님 주비 생각이 너무 흥분돼 으응 아하 아하а 말의응이 구만 전화받으세요 전화받으세요 야 아버님이랑 죽였어! 너 죽였어? 빵 몇 개 있었는데 너 빵 다 들고 있었어? 어 너 무슨 세트? 어머 야 나 악어한테 야 미안 나 악어한테 똥발로감 나도 악어님 사랑해요 악어님 사랑합니다 악어야 어머 이게 어떻게 된거지 어머 모든 권력을 제가 가졌습니다 악어야 악어님 멋있다 악어야 컨텐츠 너무너무 재밌다 네 악어야 컨텐츠 너무너무 재밌다 와 너무 멋져 악어님 악어야 컨텐츠 너무너무 너무너무 재밌다 왜그래요? 와 빵 먹고싶다 와 빵 먹고싶다 와 미소님 빵 63이 있네 와 나도 냄붕 진짜 멋있다 미소님 우리 어떻게 된거에요 애넌스 67 제이터 453 와이 와이 35 여기에 미소님 참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다 가져가서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빵 넣는 시간이네요 누가 일등할려나 너무너무 궁금하다 왜그래요? 난 진짜 궁금해가지고 나한테 빵을 조금만 준다면 네 난 너무 기쁘겠고 나도 빵 미소님한테 얻은 빵 드릴까요? 네 저도요 저도 이거 다 드릴 수 있는데 아버님 우리 한번 얼굴이라도 보는거 어때? 아니요? 이거 미소님한테 얻은거거든요 저희한테 왜그러세요? 아버님 이거 나 주는거야 진짜로? 그거 다 저도 제가 우승이에요 다 넣어도? 네 반전이란 없니? 네 재밌게 반전해보는거 어때? 그거요? 어 어떻게요? 잠깐만 일단 기다려봐 내가 지금 내가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내가 물에 빠졌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물을 많이 무서워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물을 무서워하는데 지금 내가 물에 빠졌거든? 아 미소님 리타님이랑 팀이였어요? 네 음 전화 안받더라 내 전화 네? 뭐하세요? 제가요? 음 아니 아니 미소님이 네 안죽이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받으시더라구요 어 근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후추님이 다이아뿟이신데? 뭐지? 근데 그거 아세요? 던전에서 몬스 잡으면 일정확릴로 돌검 네고도 시퍼남은 것 중에 날카돈5가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아무도 안가더라구요 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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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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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전이라 던전 아고디 내 사랑 아고디입니다 지금 초대 안된 사람이 누구지? 뭐지? 아 이정도로 멘붕 하신 분 계시려나? 지금 멘붕 하신 것 같은데 양띠님? 아 거니까 이리 와 양띠님 와 뜨거워 형 이걸로 멘붕 하신 분 계시려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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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빵 넣었습니다 지금 양띠님에게 빵 주시니가 있습니다 아 됐어요! 야 제가 빵 지금 터졌는데 내 빵 넣은 거? 내 빵 안 떠올려갔는데 뭐야 양배추가 빵집에서 터져가지고 빵집 다 터졌어요 어 어떡하죠? 그러면은 그러면 아무도 못 이긴 거 아닌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상자 제가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야 나 41개 넣었는데? 야 여기 빵집 밑에 템 쩔어 야 빵 41개 어디로 간 거야 빵 제가 태우고 있습니다 미치 어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빵 안 거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 짐사 지금 정해졌네 악어님만 죽이면 되네 죽입시다 죽입시다 저 어떻게 죽이시게요 어머님 어머님 아니 후추님이 다이아 풀셋입니다 아 후추야 후추야 빵집 태워 후추야 나이 가만둬 후추야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다 태우고 있습니다 빵에서 뭐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시에서 빵 다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제가 가진 빵 백십 백이십개 저 빵 백이십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물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뭐하려고 해 괜찮아 물을 자 저에게 빵 백이십개가 있습니다 후추님 감사합니다 오 물을 다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도ין 포고레 기도라 감사합니다 통화줄이 끊기노라 아직 안돼옵니다 아직 안돼옵니다 여긴 어디옵니까? 빵대야돼 여긴 어디옵니까? 자 악어님을 막아야되는데 여긴 어디옵니까? 여긴 어디옵니까? 여긴 어디옵니까? 어 잠깐만 어 내가 이기겠다 이거 왜왜왜왜 나 빵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못올라오면 그만하냐 야 어 뭐야 악어님 뭐야 진짜 올라왔는데요 양배추 야 양배추 이거는 잠깐 소송해야되는데 저 빵 넣었습니다 저 간섭 못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 미세이커는 사장님아 여기 사장님아 여기 게임하러 사장님아 사장님아 저는 게임 관여 못하니까 게임 모드주세요 뭐야 악어님 이제 관여 못해요? 네 저는 게임 빵 넣은 사람은 관여 못합니다 아 맞다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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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배추 막을래 후추님 후추님 사명 다 했습니다 배추 다 먹기 빵집 터뜨려 저 빵 넣어줍니다 빵집 하기 전까지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겨 아 그래요? 제가 빵 한 세트 넣고 배추가 빵집에서 터졌거든요 후추님 지은 빼주세요 후추님 물 내가 올려줄게 빵집 막아야돼 토는 진짜 내 빵을 어떻게 된거지? 이거 빵 터지면 우리 빵 다 사라져요 나도 나도 터트리라 명령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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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미안해요 아버님 저 아버님의 종이입니다 뭐 저 한 번에 때리면 안돼요 님데 기다려 여기 뭐하는거냐 이거 님데 이거 혹시요 이거요 우와 물납밥 시발 아버님 죽었어 나 마크 터졌어 나 마크 터졌어 나 마크 터졌어 나도 마크 나가졌어 야 마크 뭐야 뭐야 아버님 죽었다고 저 혹시 이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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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빵을 가지고 튀어나가 아니라 오로라 공주 아닙니까 이 오로라 공주가 더 재밌어 이거 괜찮습니다 제 빵 아직 뒤에 살아있어요 다 터졌어 다 터졌어 41개 어디갔어 왜요 위에 터졌어 누가 갖고 올라가기만 하면 이거 우승자다 우승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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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야 잠깐 이 나중에 게리가 다 먹었는데 이런 거만기 나고 내려오세요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닥쳐 게리 게리 야 게리 아이템 다 탔어 야 미소니 이거 뭐죠 미소니 아니냐 미소니 아니냐 미소니 아니냐 미소니 죽여야돼 미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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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내 사랑 양배추 여기 빵집 맞나요 여기 미소니 있네 미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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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미소니 있네 미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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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너불아 너불아 형 왜 찼다덜 영엄에 안 사람들 아 뜨거워 기가 빠졌어 미소니 네가 빠졌어 자 delt 우리 이리와 나 태고다 나 미소니 나 미소니 미소니 여러분 주목 여러분 주목 닥쳐 제 얘기 듣지마 쓰렌빵 사진사개가 있습니다! 아버님 박스 빨라 빡! 아버님 박스 터졌지! 내 박스 터졌다고요? 박스 됐어! 너 박스 잉!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사냥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사냥들! 우리 팀이 하자! 쓰렌빵 왜 그래! 다 죽자 우리 다 죽자 다같이 죽자 박스 빡! 양배추리 한 번 더 터져! 터져! 저 아직 원피스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배추 죽여 양배추 터쳐 양배추 터쳐! 양배추님 죽여 양배추님! 양배추님 죽여 양배추님! 저에게 원피스 아직 있습니다! 저에게 원피스 아직 있습니다! 아이고 나! 아 왜 아파! 내 원피스 누가 터졌어! 아 저 저 오피 주세요 저 오피! 여기 있다! 오피 줘 오피! 게임 잘했습니다! 야! 야 진정하세요 다들! 다들 진정합시다! 아 저게 너무 아파있다! 아 나 너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 상자 확인해 주시죠! 저 상자 확인할 수 있어요 저거? 야 확인해보자 한번 해보자! 게임을 해봅시다! 게임을 해봅시다! 여기서 가진 사람이 있는거가 있어? 잠깐만 내 상자 살아있어! 어? 잠깐만 내 상자 살아있고! 내 상자에 빠졌어! 와 이게 뭐야! 양배추 개다 시간을 여기서 터졌어! 내 상자를 깼다! 아니 내가 정리할게 양배추 당연히 우리 그거에서 터졌어! 죄송해요 제가 죽였어요 야 너 same guy 야 너 무슨 배나리 야 상대칭껏 확 해야지! 내가 이겼다! 내꺼 떼고 다 터트리라 했잖아! 내가 이겼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여기가.. 여기가... 말도 안 되는... 이거 아버님이 마지막에 준 빵인데? 어머 어떻게 넣었나요? 아버님 당황하셨죠? 이거다! 120개 어디갔던? 이 빵집 뭐였나 몰라 아싸! 근데 제가 변수로 빵 넣고 사람 죽였는데 아 괜찮아요 그 룰 바뀌었어요 아까 아 그래요? 근데 죽인게 그게 그게 아까 그 사람이던데 폭발맨 아 맞아요 제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제 빵집에 빵 넣자마자 양띵님이 제 빵집 위에서 배추를 죽였어요 저는 저 사람 터진 사람인지 까먹고 그냥 그냥 무서워서 다 죽였는데 그렇게 됐네 그게 양띵님의 결과물? 어머 어머 이런 변수가 변수로 만들어서 이겼네? 양띵님 이분 천재인거 같은데 응응? 하하하하하 모르는 척 하면서 개천재인데? 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폭발에 칸 수도 된거지 일단 여러분들 정정하자면 양띵님이 마지막에 승리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도중에 룰을 바꿨기 때문에 빵집이 터지면 없어지는 걸로 하기로 했고 빵집을 넣은 사람들도 공격이 가능하게 규칙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승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정하자고 수락을 했었고 일단은 핑맨이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오늘 정말로 저는 재밌었어요 오늘 빵을 가지고 튀어라 보여드렸고요 빵을 가지고 튀어라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원래 이렇게 막상으로 플레이 되는 정 원래 이렇습니다 마크스플레이 재밌네요 일상일리다 멘붕 오고 멘붕 컨텐츠 이거 제 능력이 무슬모예요 이게 뭔가 공격을 안해 나는 내 때 내 때 야 그런 쓰레기 능력 불쌍해 불쌍해 나 저기 야아아아아아 나 뒤져 나 뒤진다고 야아아아아아아아 야 넌 안 뒤지냐 나 못해먹겠어 나 그냥 좀비되고싶다 근데 죽기싫어 나 나 나